안녕하세요 부부부릭입니다 이번에는 레고 카탈로그를 정리하는 2021년 신제품 시리즈 제2탄으로 레고프렌즈와 레고마인크래프트 레고크리에이터 3인1 그리고 레고스타워즈 및 레고헤니퍼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디까지나 발매일은 뉴질랜드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우리나라 발매일이 결정된 것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고 나머지는 카탈로그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레고프렌즈 볼게요 2021년 1월에는 레고프렌즈 큐브 시리즈가 발매합니다 41663 엠마의 달마시안 큐브 41662 올리비아의 플라미고 큐브 41666 안데레아의 토끼 큐브 41664 미아의 버그 큐브 41663 스테파니의 고양이 큐브고요 받으면 이렇게 귀여운 동물 큐브가 됩니다 2021년 1월 1일 출시하고요 가격은 각각 12,900원입니다 그 밖에 41443 올리비아의 정기자동차는 2만 1,900원 41444 하트랙크시티 유기농 카페는 3만 9,900원 41448 하트랙크시티 영화관은 7만 4,900원 41449 패밀리하우스는 9만 9,900원 41439 고양이 미용 자동차가 12,900원 카탈로그에는 없지만 41447 하트랙크시티 공원은 5만 9,900원에 발매가 됩니다 출시일은 전부 2021년 1월 1일입니다 아직 대구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지만 41691 강아지 돌보기, 41692 동물병원 구조회기도 1월 발매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 3월에는 41445 동물 클리닝 앰블러스 41446 하트랙크시티 동물병원 41440 하트랙크시티 베이커리 41442 동물병원 구조버기 41450 하트랙크시티 쇼핑몰이 발매됩니다 귀여운 아기 미니피규어와 가운데 움직이는 에스컬레터가 포인트네요 다음은 레고 마인크래프트로 가볼게요 21170 더피그하우스, 21164 더코랄리프는 2021년 1월에 출시합니다 21167 트레이딩포스트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지난 12월 1일에 출시가 되었고요 가격은 2만 9천 9백원입니다 2021년 3월에는 21169 더 퍼스트 어드벤처와 21168 디트리트피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번엔 레고 크리에이터 3인1 신제품들입니다 31116 사파리 와일드 트리하우스 31118 서퍼비치 하우스 31113 레이스카 소송트럭 31114 슈퍼바이크 31111 사이버드론 31112 야상사자가 2021년 2월에 발매된다고 하고요 3112로 스페이스 마이닝 메카는 2021년 3월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잠깐 레고 해리포터 섹션도 둘러볼까요? 2021년 1월에는 해리포터 호그와트 마법책 시리즈가 출시가 됩니다 76382 호그와트 마법책 변실술 수업 76383 호그와트 마법책 물약 수업 76384 호그와트 마법책 본초합 수업 76385 호그와트 마법책 마법 수업이 2021년 1월 1일에 각각 44,900원의 가격으로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카탈로그엔 없지만 레고와트 31201 해리포터 호그와트 문장도 169,900원의 가격에 판매를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레고 스타워즈 시리즈는 2021년 1월 1일에 75299 타투인의 온라니 44,900원 75295 밀레니엄 팔콘 마이크로 파이터가 12,900원 75300 지구계 파이터가 59,900원 75301 루크 스카이워커의 엑스윙 파이터가 74,900원에 각각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소식이 추가로 공개되었는데요 2021년 3월과 5월에 새로운 세트가 발매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레고 카탈로그로 정리하는 2021년 레고 신제품 정리 원래 2편에서 끝을 내려고 했지만 아직 레고 시티와 레고 슈퍼마리오, 레고 마블과 DC, 그리고 몽기키드 등이 남아있어서 3편에서 완전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